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파 천혜장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 다가왔어요. 오후 1시 점심시간 지났습니다. 12시부터 점심 드셔야 하는 겁니다. 너무 늦게 드시지 마시고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여러분의 배꼽 시계는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항상 딱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규칙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식사의 리듬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몸도 안 좋더라고요. 먹든 안 먹든 간에 딱 시간은 정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삼성의 이야기를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비판적인 발언도 좀 합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대부분 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주로서 과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사는 겁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순간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리고 금방 뒤쳐질 수도 있어요. 삼성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후발 주자들도 상당히 많지 않으니까 뭐 A, B, C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있는데 타도 삼성을 외친단 말이에요. 삼성 타도 한다. 삼성을 잡아야 한다. 지금 그쪽도 상당히 지금 막 눈에 레이저 키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삼성의 인력들 막 빼가기도 하고 유능한 사람들 스카웃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선지 삼성 잡아보려고 난리치는 상황인데 삼성의 임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거나 좀 게으르면 그대로 삼성 골러 가는 거죠. 경영진들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재용 회장도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삼성 말아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보다는 더 능력이 출중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어요. 지금의 삼성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병철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 아버지의 그런 능력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 미래에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보면 영원한 기업. 보면 없습니다. 바뀌어요. 그 영원한 기업을 반에 반이라도 따라가려면 진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희생 헌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충대충 하면 그냥 그 기업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삼성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니까 2년 반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 반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더해서 내년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AI 이 시장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 반도체 지금 외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는 실적이 계산되겠죠. 약간 영업이 늘어나겠죠. 매출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전망들이 현재 상당히 우세하더라. 상승 전망이 우세하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거래에서 자료를 보면 삼성의 외국인 지분율이 보니까 53.61입니다. 53.61 많이 올랐어요. 22년 12월달 보세요. 이때 49.95였습니다.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50%가 깨지더라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가져가는 건가 개미들이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구나 하면 또 한편들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주가의 수급이 외인들이 거의 중요하거든요. 수급에서는 이 수급에서 밀려버리면 주가가 오르기가 힘들어요. 개미들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 개미들은 제가 개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단타지향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오래 못합니다. 금세 먹고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진단 말이야. 외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벌써 외인들이 49.95에서 53.61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지분율이 이 삼성을 보유한 외국인 비중 지난해 하반기 아까 말한 것처럼 49%까지 따락을 했다가 올 초에 50%대를 회복한 뒤에 상승세를 이어간다. 이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달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1조 8천억 집중 배팅을 했어요. 이렇게 외인들이 좀 많이 사주니까 좋더라고요. 1조 8천억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율도 이 기간에 0.48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거죠. 48포인트나 이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뚜렷해지다 보니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겁니다.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보니까 한 12.9% 증가를 했네요. 지난 8월 이후 1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계속 빠졌어요. 그 반도체 수출량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반도체가 안 팔려. 그러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 적자 적자. 결국 반도체가 팔리기 시작하니까 흑자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가격 상승도 이어지죠. 시장지속에 관해 보니까 PC용 디램이죠. 범용 제품인데 DDR4 8기가짜리 11월 평균 고정가를 보니까 1.55달러로 전환보다 3.3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찔끔 올랐네요. 1.55달러 메모리카드 USB용 랜드플래시 128기가짜리 보니까 MLC 기준 11월 평균 고정가가 4.09달러더라고요. 4.09달러로 전환보다 5.41% 정도 올랐습니다. 랜드가 좀 많이 올랐네요. 랜드플래시가 많이 올랐고 이렇게 디램하고 랜드가 모두 지난 10월 2021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로 지난 데도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주요 메모리 업체의 감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가격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이에요. 가격이 멈췄다. 가격 하락세가 멈췄다. 오랜 기간 반도체 업황을 괴롭혀왔던 과잉 재고는 올 연말을 지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대규모 감산 이유로 공급자 우위로 돌아선 메모리 반도체는 과잉 재고의 소진과 함께 이 가격의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업황이 펼쳐질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삼성의 주가를 뒷받침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서버와 클라우르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IT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품보다는 빠른 반응 속도로 전력 소모는 적어요. 그리고 크기는 작은 그런 반도체가 탑재되어야겠죠. 삼성은 이에 대응해서 내년에 말에 양산을 목표로 합니다. LLW, Low Latency Wide LLW, D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AI 스마트폰, AI PC 등 기존 제품 대비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내년부터 시장 개화가 예상되는 온 디바이스 AI 스웨를 받을 것이다. 지금 증권소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증권소 외치면 안 되나? 거꾸로 가나요? 큰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가도 이제 바닥쳤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릴 만큼 내렸어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5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희 정답은 너희 정답은 그런데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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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또umin 나는